네, 이번 시간에는 제목 태그와 문단 태그, 그리고 서식 태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태그는 웹페이지의 섹션이나 문단의 제목을 나타내는 블록 태그를 의미합니다. 제목 태그는 가장 큰 대제목을 표현하는 1단계 태그부터 6단계 태그까지 총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6개의 제목 태그는 기본적으로 굵은 볼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고요. 태그명에 붙은 이 숫자들이 작을수록 문서에서 주요한 역할을 의미하고 글자의 크기도 커집니다. 이렇게 제목 태그로 작성된 텍스트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에서도 일반 텍스트와는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냥 크기가 큰 글자가 아니라 컴퓨터와 검색 엔진도 제목 태그로 작성된 텍스트가 제목임을 알고 문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색 엔진 최적화와도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을 다루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핵심은 제목 태그가 단순히 글자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태그가 아니고 웹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에서도 제목 태그를 일반 텍스트와 구분 짓는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문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블록 태그인 p 태그입니다. 예제를 위해서 여기 임의로 문단을 두 개 작성해 두었고요. 이걸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왼쪽처럼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서로 다른 블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디터에서 보이는 줄바꿈이 브라우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ML에서는 이렇게 엔터를 입력한다고 해서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줄바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줄바꿈을 표현하고 싶은 위치에 br 태그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방금 제가 br 태그를 추가한 곳에 줄바꿈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p 태그는 블록 태그이지만 내부의 일라인 태그만 중첩이 허용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오늘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p 태그 내부에 일라인 태그는 중첩이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일라인 태그를 사용해서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p 태그 안에 우리가 작성한 대로 span 태그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p 태그 안에 블록 태그인 제목 태그를 넣고 결과를 한번 봐 볼게요. 보시면 허용이 안 된다는 짓을 했는데도 의외로 결과가 멀쩡하게 보이죠. 하지만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이 문서를 한번 봐 보면요. 우리가 의도한 건 p 태그 안에 제목 태그를 두는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 p 태그 안에 제목 태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분리되어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단도 만들 수 있고 제목도 만들 수 있으니까 텍스트 포맷, 서식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텍스트 서식이란 텍스트에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말하는데 html에서는 이렇게 텍스트를 서식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일라인 태그들이 존재합니다. 텍스트를 굵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p 태그 또는 strong 태그를 사용합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둘 다 붉은 텍스트로 표현이 되죠. 이 두 가지 모두 텍스트에 적용되는 효과는 동일하지만 strong 태그는 화면에 표시되는 효과뿐 아니라 해당 텍스트가 중요한 텍스트라는 의미도 내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웹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 받아들일 때 b 태그가 적용된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strong 태그가 적용된 텍스트는 이 문서에서 중요한 강조된 텍스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웹 브라우저랑 검색 엔진에서 그걸 알아서 어디다 쓰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11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텍스트에 기울임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i 태그, i 태그 또는 em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기울임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친구들도 역시 텍스트에 적용되는 효과는 동일하지만 em 태그는 해당 텍스트가 중요한 텍스트라는 의미도 내포하게 됩니다. 텍스트 아래 밑줄을 표현할 때는 인스 태그를 사용하고 텍스트 중앙에 취소선을 표현할 때는 del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용문을 표현할 때는 q 태그 또는 block cut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q 태그는 짧은 인용문을 표현할 때 적합한 일라인 태그이고 block cut 태그는 긴 인용문을 표현할 때 더 적합한 block 태그에 해당합니다. 예제가 너무 짧으니까 여기 임의로 텍스트를 추가해 볼게요. 같은 인용문을 표현하는 태그이지만 이렇게 보기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